미디어유스 김민수 기자, 유럽인들의 축구 축제 유로 2024가 진행 중인 현 시점 프랑스에서는 축구와 정치가 결합되어 때 아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바로 세계적인 프랑스의 축구 스타킬리안 은바페가 다가오는 프랑스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극우 정당을 막아달라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유럽의 회의 선거 결과부터 시작된다. 유럽의 회는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관으로 유럽연합의 법안심의권 예산심의권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에 대한 선출 및 불신인권 등 유럽연합의 주요 입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 단체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국가만 해도 27개국이고 참여한 유권자는 3억 7300명이며 투표로 선출되는 의원은 720명이다. 규모로만 따졌을 때 인도 총선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이다. 더불어 단일 국가가 아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유럽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기에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회의의 원을 선출하는 지난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였고 중도자유주의와 녹색당은 매우 부진하였다. 유럽의 회의에서 공개한 선거 결과에 따르면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유럽보수개혁당 이시아과 정체성과 민주주의 아이디브에서 지난 선거에 비해 각각 14석과 9석을 더 늘려 83석과 58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요 1,2중도 정당을 이어서 극우 정당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존 102석이었던 중도자유당 그룹이 81석으로 의석수가 극감하였고 제4당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이 압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마린 루펜과 바르델라가 이끄는 국민연합 rn-31.37%로 14.6%를 득표한 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당보다 2배 넘게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이에 9.1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선포하였다. 그렇다면 왜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인기를 끌고 있을까? 먼저 이민자 문제 때문이다. 이민 문제와 관련되어 범죄가 증가하면서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 속에서 극우 정당은 반이민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국민연합을 만든 장마리 루펜의 경우 프랑스 축구팀에 흑인과 아락계가 많은 상황을 비판했었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성향을 맞고자 은바페가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이다. 유럽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면서 기존 정치 세력의 불신이 커지고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2023년 마크롱의 연금개혁 시도에 따라 양 6개월간 파업과 시위가 진행되었으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극우 정당은 연금개혁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며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극우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반이민 국가주의적 정서를 이용한 포퓰리즘 정책 속에서 다가오는 프랑스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